여기 3명있다 여기 3명있다 아이고 들어왔어 와 많이 떴고 3명 들어왔어 팀은 빨리 돌아줄 수 있어 오릭스 크게 돌을 수 있나 로빈 없지 어디로 돌아달라? 빨리 솔락해라 솔락해라 2층이 많아 와우 사이트인데 사이트 나이스 흰개 쪽이라 지르는 거 조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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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빵 터트리고 치시면 됩니다 빨개서 우리 죽었고 에이스 피지 피지네 낙하했어 내가 보기 낙하했어 아닌가? 피지 낚았습니다 질렀어 질렀어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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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칵테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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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와아이게 안죽네 이게 저게 도밤 둘 두 차례 둘 그랬어 여기 카페에 뭐 고여있는데? 뭐 해? 해치 박혀있는 거 아니야? 어? 비질 죽었다 누구 죽었다고? 비질인 것 같아요 랩패 계속 타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어 아니 근데 타도 안 오겠지? 응 빠질게? 너도 힐링해 어? 이거 해치 해줄 수 있는 사람 있나? 없음 오케이 우리 해치 아! 강접 있구나 발가락 싸구 잡았어 랩패 랩패 안 죽었었어? 랩패 랩패 가 descans 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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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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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프리파이어 까비 까비 어디야 두명 동쪽 안갈래 무섭다 하나 엘펠 타고 있어 피자야 그걸로 가면 안돼 아 또 있네 그라자나 칵테일 한명 있다 칵테일에 빨간 발자국 칵테일 하나 있다구요? 칵테일... 칵테일 라스트? 아 나이스 오우 어.. 칵테일 칵테일 라스트 칵테일 라스트 칵테일 라스트 칵테일 라스트 아 저 스크류 오랜만이야 이 때 치토 이 때 치토 1층 진방조 2층에 얘가 있었어요 아 몰라 없겠지 굳게 믿고 들어가는 거야 이럴때는 사이트에 재소도 드러닝 해볼게 왕자쪽에 mp5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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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트 외부 안방 외부 드러닝 옷장에서 드론 들어가요 드론 꺾고 오 쏘리 옷장인 나이스 오우 깨질뻔했네 오우 깨질뻔했네 오우 구현 그치 레이 이 그치 로스에 있네 1층에 벽이 나오고 있어요 2층에 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뼈네네 세컨드 플러워 투 여기 5번 적 할게 여기 피했다 직계 간다 직계 밖에 간다 2층 군수 나 있어요 저 한 대만 맞추면 돼 나 드론이 없어가지고 2층 둘다 2층 둘다 사이트 아무도 없어 해치 열려있냐? 안 열려있냐? 없어 없어 나 창문 앞에서 설거에요 트랩도 어디있어 트랩도 어디있어 대기실 캔 살아있어요 서버 하나 저게 3벌이야 에잇 둘 다 1층 둘 다 2층 저게 4벌이